네, 안녕하세요. 이종석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서인국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배경들이 굉장히 아름답죠. 물도 정말 깨끗하고 여기서 티저 포스터를 찍었어요. 아주 더운 여름날에 필리핀에서 찍는다고 참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주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. 포스터 많이 기대해 주시고 노블레싱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노블레싱 정말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세상 모두가 나를 최고라 해도 나는 단지 나 자신과 경계할 뿐이다. 세상 모두가 나를 몰라도 상관없다. 오직 두려움과 싸우는 것만이 가장 위대한 경기이기 때문이다. 호흡을 멈추고 물살을 가르며